명절 날이라 그냥 잡시하게 좀 태어난 줄 알고 연기가 꾸역꾸역 나길래 그냥 대수롭지 않고 있는데 좀 진짜 불꽃이 막 튀고 그러더라고 뻥뻥거리고 한아버지 좀 충격이나 그런 것도 봤고 그런 것 때문에 앞에 앉아서 그냥 집에 앉아서 집 앞에 그 집으로 가서 앉아 계실 때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